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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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밝죠, 유나씨가 진짜 아 쌤, 그 사진 왜 이렇게 예뻐요? 아 뭐야 엄청 예쁘더라고요 다들 저랑 10년 이상 같이 함께 하시는 스태프분들이라서 오늘 콘셉트 봤어? 음.. 네 4개 할 거예요 4개? 응 아 노래가 이모가 진짜 좋아야, 풀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? 예쁘니까 시원은 별로라니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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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?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 아니에요, 몰랐구나 인형이에요 옷도 항상 뒤에 날개를 가리려고 이렇게 입는 거죠? 네, 약간 좀 비 오거나 그러면 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 흠 흠 은희는 이제 안 아파 은희는 아파? 은희 아파? 어디 아파? 왜? 영화 엑시트를 함께 다녔었던 3일? 왜 장에 꼬였을까? 뭔가 신경성이야? 항상 제 스케줄을 나와주는 스텝인데 트와이스 입원할 정도면 저는 염증 숙지가 안 내려갖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이제 계속 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쉴 예정이야 그래 은희야 잘 쉬었나 봐요 저에겐 보내주실 거죠? 못 보내, 애 태사해 못 보내, 애 태사해 진짜요? 진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거짓말 네,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진짜로? 진짜로? 은희쿠 우는 거야? 응 어허 제가 안 그랬어요 은희쿠 왜, 왜 쟤 울어 안녕 잠시만요 어머 어머, 코가 또 빨개지기 시작했어 아니,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셔서 아니, 처음 들었어요, 갑자기.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. 어메. 아니, 왜. 일단 쉬어 봐. 좀 잘 쉬어 봐.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, 이제 바쁜데. 몇 년 같이 하셨어요? 몇 년을, 한 4년 정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, 그래도 진짜. 건강이 중요하니까. 취해야죠. 나 과자 구워왔어. 과자를 구워왔다고? 응, 과자.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더라고. 그래서 많이 못 해왔어. 자, 나눠보세요. 고개졌어. 사과야, 과자. 사과라고, 사과라고.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. 진짜 귀여워. 귀엽지? 아, 주영 오빠. 주영 오빠 이거 먹어, 먹어. 이거 두 개짜리, 두 개짜리 하나 줘요. 내가 만든 거야.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닌데? 아니야. 저게 줬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. 네 시간이 안 힘들다니까요. 근데 먹었는데. 뭘 입에 놓쳐도 맛있다래. 괜찮네. 이거 뭐야.